네 지금도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 가수입니다 홍정민이 부릅니다 삼각관계 삼각관계 울어야 하는 사람의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 선 새 사람 새 사람 사랑을 거듭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들 따른 의자 내가 운해 사랑이 운해 하필이면 내가 너도 하필이면 내가 너도 사랑이 운해 사랑이 운해 새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에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 선 새 사람 새 사람 사랑 사랑을 거듭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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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른 자 내가 운해 사랑이 운해 하필 하필이면 내가 너도 하필이면 사랑에 사랑에 남고는 새 사람 사랑에 남고는 새 사람 사랑에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